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첫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기상세대가, 부모세대가,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은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과 또 취업과 학업과 또 모든 믿음의 영적인 이런 고민과 또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 없이 당황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또 십자가로 성령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고 또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다양한 삶의 자리 형편 속에 있는 살아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알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경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하게 채워주사 생명수가 강하게 채워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생명수가 강하게 채워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출애국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의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복 받침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 양식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이 증거계와 그리고 속재소를 만들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빵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또 이 성소의 이 막을 또 휘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막의 뜰 거기에는 노수로 본재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고 28장에서부터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길 섬길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옷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옷으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옷 다양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도 이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옷을 입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소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소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그렇게 세워지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28장을 묵상하면서 마태봉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잔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잔치를 하면 날짜도 알려주고 장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예복을 보냅니다 이 잔치에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예복을 보내요 그런데 마태봉 22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다 보냈는데 그 잔치에는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입고 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잔치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쫓기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9장에 드디어 이 제사장들의 위임 예식이 진행돼요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위임 예식이 진행되는데 크게 네 단계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위임 예식의 의미도 똑같아요 예복을 만드는 의미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의미도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대로 모양대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 위임 예식의 절차도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기에 그 모든 절차는 이 사람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물로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고 네 번째는 이제 거기에 맞는 번제, 화제, 요제, 화목제의 재물을 들여서 예배하는 순서로 이것이 29장 37절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의 실행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출애국계의 성막이 다 완성되잖아요 40장에 이제 그래서 봉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로 딱 연결되는데 여러분 레위기도 역시 신의 산에서 이제 완성된 그 레위기에서는 이제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회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절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레위기 8장에 가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이 위임 예식의 예배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요 오늘 29장에 이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 모습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임 예식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도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자격 조건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최고의 자격 조건이에요 어떤 스킬이나 기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뉴스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의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와 하나님 여와가 거룩함입니다 대산론과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대산론과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의 성령을 부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스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금, 은, 동, 나무, 질 그릇 이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인데 뭐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이 위임 예식의 절차를 하는 건 딱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절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세죠 그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여기 목적이 뭐라 해요 거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어린 수수 하나 흠 없는 순냥 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바른 무교전병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거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담으 채 송아지와 조양과 함께 이제 회막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회막에서 이 위임 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첫 번째 단계가 물로 씻기는 거예요 이건 온갖 몸에 부정한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이것은 세례의 의미예요 종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아론에게 입히는 옷이 다르고요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은 일반 제사장인데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행해야 되는데 입는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제사장들 내외인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라 여러분 이 속옷을 하면 이게 지금 한글로 속옷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런닝구 이렇게 입고 이게 속옷인가 이렇게 속옷 입고 하는 거 이 속옷을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바이블 어제 보셨지만 여러분 흰색 옷 이렇게 기억나시죠? 흰색 드레스 같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말하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대제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 옷을 입음으로도 충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흰 터번 이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옷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이 지금 한글 번역에 이런 속옷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겉에 충분히 입고 그 안에 이제 속바지를 입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정도의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면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히는데 청색으로 된 그리고 금방울과 석류방울 이렇게 다른 끝 끝에 그 청색 갑옷처럼 이 머리만 이렇게 해서 갑옷 짜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뭐예요? 애봇을 입죠 이제 어깨 견대 여기다가 호만호 금에다가 양쪽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새기죠 그 다음에 그 애봇 앞치마 같은 그 가슴 안쪽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열두 보석으로 열두 이스라엘의 아들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고 그 안에는 흉패긴 흉패인데 가슴 그런데 판결 흉패라고 그랬죠 그 안에 우림이 있고 존림이 있기 때문에 우림은 빛의 상징 존림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은 이 거절만 입고 속바지 입고 두건 쓰고 관을 쓰고 충분히 일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청색의 거젓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애봇을 입고 거기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관 쓴 데다가 여왁계 성결이라는 이 패를 붙이고 띠를 메고 이제 그 대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5절 아론이 입어야 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속옷 애봇 받침 겉옷 이게 청색 그 겉옷을 말하고요 애봇을 입히죠 양쪽에 그 호만호 보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입히고 그리고 흉패를 달고 여기에도 보석 12개가 있고 이 안에 우린과 존밈이 있고 그 다음에 애봇에 정교하게 잔 띠 그렇게 하고 머리에 관 여긴 거룩한 폐 여왁계 성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렇게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입히고 7절의 세 번째 단계로 관율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른다 여기 부어 바르다 이것이 마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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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기름을 부어 바른다 기름 부어 바른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마사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소라 그러죠 그리소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이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품을 받은 자 메시아 라는 의미고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안수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은 뭐죠? 안수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의복을 이렇게 입잖아요 저도 가운을 입고 장림들께서도 가운을 입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대도 가운이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더운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그런 거 입고 막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론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죄인이에요 나답 아비오는 다른 불 들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순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운을 이렇게 입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스토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보스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여기에다가 하고 흉패를 이렇게 달듯이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 십자가를 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토을 하는 거예요 가운만 입는 것으로 목사님 구별되지 않죠? 스토를 해야 아 이분이 목사님이래 주구나 이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치고 배추님을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가 옷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제가 아파 병들어 누웠을 때 박열면서 제 방에 올라와서 그 가운 붙들고 스톨 붙들고 하나님 이거 다시 입혀주세요 이거 입고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약은 옛날 법이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저희들 가운 입고 스톨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 입고 올라오세요 장로님들도 많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 가운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도 저도 가운을 그런 사람은 다 입고 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제는 정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는 거죠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여기까지만 입히죠 네 속옷까지만 입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외에다가 이제 겉옷 청색 입히고 애봇하고 흉패를 달고 관을 쓰는데 여왁의 성결 그리고 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의 개념은 아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막 송아지 잡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거기에 흰 옷에 막 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구역의 제사장들은요 뭐 지금 거룩하게 에어컨 나오고 뭐 아주 시원하게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맨날 번제의 재단을 들여요 불 이런 거 다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불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도 증단 때 이 기름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다 제사장이에요 피 뿌리고 다 제사장이에요 더운 날에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고 짐승의 피 번제는 막 가죽까지 털까지 딱 태우잖아요 그 냄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분이 뭐예요 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가 그 번제가 그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흠량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국기 래위기 이런 율법 법 이거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워요 예수 글서를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십 개명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십 개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 8절에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여기에 보면은 여왁계 성결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 씻고 옷 입고 기름 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먼저 거룩해라 예배를 주관하라 제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네가 먼저 거룩해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으로 성도들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다 하늘맞에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위임력식의 절차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 이거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복을 입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그리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본제로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해해 주십시오 속죄제로 드리고 감사로 요제로 드리고 화목죄로 드리면서 이 직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싹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제사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로 옷 입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시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